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집 마련이 가장 힘든 도시 답 10 어떤 나라가 가장 힘든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토론토 9위 멜버른 8위 샌프란시스코 7위 오클랜드 6위 로스앤젤레스 5위 사노세 4위 코놀룰루 3위 벤쿠버 2위 시드니 1위 홍콩 홍콩에서는 중위소득의 18.8배가 있어야 중위주택 또는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19년가량을 꼬박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내 집 마련이 약간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정말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네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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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